자 준비하면서 기반 하프라인 밑으로 더 쳐지려고 하지 마 라인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고 하프라인 밑으로 더 쳐지지 말라고 미드필드들이 빌리지 말라고 알겠지? 네 여러 고장들이 있어 안 중요한 게임이 없을 때 오늘밤부터 그런 게임 아니란 말이야 냉정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보여주면 돼 누구랑 부분도 자신있어 우리 그 팀한테 네 알겠어요? 사랑해 나 Know 나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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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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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inclusion. 안녕.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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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m5 2m4 1m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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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m5 1m5 2m5 3m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